자 여기가 우리가 앞으로 일도 하고 새롭게 영상도 찍게 될 새 교무실이야 우와 진짜 넓고 이쁘다 여기는 나만의 공간인 이사장실 내가 이 급식어 학교의 이사장이니까 즉 나만의 공간이란 뜻이지 My Personal Space 그러니까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않아줬으면 좋겠... 우와 진짜 편하다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이니까 함부로 꺼내 먹지는 않았으면 좋겠는... 우와 맛있고 싶죠 이것도 먹고 x9 내 말을 전혀 안 듣는다 맛있어? 어 너무 아 근데 과자 같은 건 없어? 있어 여기 있어 과자다 과자다 다 먹어야지 먹는 건 좋은데 흘리지 말고 꼭 여기서만 먹어야 돼 알았지? 너무 맛있어 이거 아는 콧가루가 그거 알아? 콧가루 빨간 거 보면 더 같이 먹는 거 맛있어 근데 키보드 진짜 좋아 보인다 일할 만 남 있어 지금 새교실에서 뭐 하는거야 뭐가? 지금 더러워지고 의자 망가지잖아 아 뭐 어때? 어차피 새거가 헌거 내고 헌거 다 쓰면 갖다 버리면 되지 아 그래? 아 꾸꾸 이게 뭐하는 거야 헌거 다 쓰면 버리라네 그래서 헌 남자친구 버리는 거야 간다 아 꾸꾸 아 꾸꾸 아 잘못했어 꾸꾸 아 이거 풀어줘 아 잘못했어